자 여러분 이번 시간부터 우리는 문법을 공부를 하실 겁니다. 문법, 어법 조금 어렵게 느껴지셨을 텐데요. 이 어법 혹은 문법을 공부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보케뮬러리를 앞에서 하고 왔는데요. 이 어휘들을 암기하시고 나서 어휘를 적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지만 어느 레벨, 어느 수준에 들어가면 문장에 있는 단어를 내가 아무리 많이 혹은 아무리 다 알아도 해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생겨요. 이럴 때는 문법 구조, 문장 구조를 알고 있어야 해석이 되거든요. 문법이라는 것이 이렇게 독해를 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문법을 모른 상태에서 문제를 풀거나 문장을 접하게 될 때 그 이해력이 현저히 떨어져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보케뮬러리만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것들은 커버가 다 안 되기 때문에 어법을 한 번은 짚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법이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깊고 넓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모든 걸 법칙으로 때려넣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그중에서도 아주 극소수에 해당하는 정말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계리직을 공부하실 때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어법은 아주 많지는 않고요. 가장 필수적인 것들만 공부하게 되실 거예요. 어법이 왜 지금 딱 필요하냐 하면 기출 문제를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출 문제가 우리 부록 세 번째 챕터에 실려 있죠. 부록의 세 번째에 거기에 보시면 네 번째 문제에 이렇게 된 문제가 있어요. 이걸 작년에 계리직 문제 치르기 전에 두 문제까지 이제 나올 때 이걸 카페에 공개를 하고 여러분이 답을 고르게 만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연습을 하시라고. 그때 오답률이 95%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 있는 내용을 봅시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일단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화문이니까 대화체라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단어 자체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장애는 뭐였냐면 단어 공부를 두 문제였을 때는 다들 영어를 포기하는 분이 훨씬 많았으니까 이 단어 자체가 어려워서 안 읽혀서 잘 모르겠어서 찍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고 또 예전에 공부를 하다 보면 맨날 외우는 구문이 있어요. 수거로 외웠던 아주 익숙한 구문이 있는데 그 구문 때문에 함정에 빠지신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이거는 확실히 어법을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제가 지금부터 풀어드릴게요. 자 일단 내용을 몰라도 풀 수 있는 게 어법 문제입니다. 내용을 아는 것과 모르고 푸는 게 전혀 차이가 없는 문제긴 한데 그래도 궁금해하시니까 내용을 살짝만 볼게요. 자 what do you charge for? Charge it for 하면 뭐뭐에 대해서 부과하다. 돈을 내다라는 의미죠. 우리가 이미 Vocabulary 파트에서 배우고 왔잖아요. Part 1에서. 그래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요. 자 포토 카피하는데 얼마예요? 하니까 센트라는 단위를 사용했죠. 개리직 기출문제대 1을 안 쓰고 이렇게 외국 단위를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 지문에서 나올 때 센트도 한번 본 거죠. 자 15센스 per page. 페이지당 15센트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 벌크로 해도 그 정도예요? 하니까 대략 얼마나 많은 페이지를 갖고 계신데요? 물었어요. 그러니까 100페이지 정도요. 그게 디설테이션이에요. 디설테이션 몰라도 돼요. 단어를. 논문인데요. 논문 중에서도 박사 논문이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 몰라도 풀 수 있죠 사실. In that case. 그러한 경우라면 I will do it for 10센스 per page. 자 10센트로 깎아줍니다. good enough 충분히 좋습니다. but I am not. 그리고 타이핑 예. 그런데요 아직 다 안 쳤어요라는 얘기죠. 타이핑을 다 안 했어요. it will get ready within 4 or 5 days. 5일. 4, 5일 이내라는 표현을 우리 배우고 갔으니까 우리는 알아요. 또 4, 5일 이내에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in a week. 일주일 뒤에 뵙겠습니다. 하잖아요. 자 문제를 봤어요. 그런데 이 문장 다시 볼까요? I am not typing yet. 아직 다 안 쳤어요. 여기에 필요한 단어만 쓰면 되니까 사실은 내용을 전혀 몰라도 풀 수 있는 거죠. 들어갈 단어만 찾아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truth, favorite, finish, against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finish를 골랐어요. 그리고 다 틀렸지. 왜 그럴까요? 아 아직 다 못 쳤다 하니까 다 못 끝냈어요라는 의미라서 not이랑 결합하니까 finish를 골라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셨을 거고 학교 다닐 때 혹은 다른 직렬이나 다른 토익이나 이런 것들 공부해 보신 분들 중에 finish ing. gtf에도 나옵니다. ing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로 finish를 암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 여기 ing가 나왔네. 그럼 finish지. 읽을 필요도 없지. 하면서 finish를 다 골랐어요. 그래서 95%의 오답률을 기록했다고요. 그 정답은 finish가 아니에요. 왜일까요? 이 문제를 보시면 I am not typing 이렇게 돼 있죠. yet. 아직 다 안 썼어요. m이 뭐예요? be 동사. typing 이거 ing 붙였죠. be 동사 ing 뭐뭐 하는 중이다. 진행형 동사입니다. 문장에서요. 우리 문장 구조로 오늘 배우게 되실 건데 주어가 메인 주어가 하나 있잖아요. 그냥 메인 동사 하나만 있는 거예요. 동사가 여러 개 쓰이지 않아요. 문장 하나당 메인 동사는 하나예요. 동사가 이미 쓰여져 있는데 무슨 동사를 또 쓰려고 그래요. finish는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동사는 못 써요. 아예 제하고 봤어야 되는 거예요. 동사가 들어갈 자리가 아닙니다. favorite이 어울리지 않죠. 제일 좋아하는 거니까. 자 여기 동사와 동사 사이인데 be 동사하고 ing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애가 누구냐 하면요. 품사로 따지면 부사예요. 그래서 부사 중에서 바로 고르셨어야 돼요. 얘하고 얘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요. 아무리 봐도 대항하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against는 답이 될 수가 없잖아요. 문맹상 봤을 때. 그죠. 그 얘밖에 안 돼요. throw가 무슨 뜻이냐면 완전히 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completely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애예요. 얘가 throw라는 걸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면 completely, 완전히, 관통하여. 이런 뜻으로 보거든요. 완전히 관통하여. 그러면 완전히. 완벽이라는 뜻이죠. 다 못 끝냈어요. 라는 의미니까 누가 어울려요. 얘기했어요? 얘기했어요. 다 못 끝냈다니까 이게 정답인 거예요. 정답률이 5%밖에 안 됐어요. 네. 이렇게요. 자 그래서 문법 지식을 갖고 있으면 문제를 훨씬 더 이해력이 높아지고 훨씬 더 정답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문법을 접근하자고요. 문법을 다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석을 더 잘하기 위해서 그리고 영문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단어만 가지고선 해석이 안 되는 문장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문법을 본다면 어떤 식으로 보냐 하면 아 독해로 가는 일종의 브리지다. 다음 단계로. next level로.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단계로서 발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법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게 아니라 다음 단계. 영어에. 내 실력의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요. 그게 완성이 되면 뭘 할 수 있냐면 일단 이런 문제들 풀 수 있어요. 방금 전에 빈칸형 어휘 문제 봤죠? 분명 어휘 문제인데 문법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들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풀 수 있고요. 독해 문제에 문장이 길어지고 어려워질 거예요. 이럴 때 이해력 당연히 상승하겠죠. 문장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죠? 단단한 영어 기본기. 당연한 소리죠. 그래서 우리는 뭘 배운다고요? 꼭 필요한 것. 게리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만 12개의 강좌로 제가 줄였어요. 정말 줄이고 줄이고 줄여서 12시간 만에 문법을 완성하게 만들어놨어요. 여기에서 다 다루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필수는 아니지만 있으면 좋은 것들은 심화로 제가 다 넘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베이직 시간에는 다 알아야만 되는 것들이에요. 많지 않잖아요. 누가 영문법 수업을 12시간 안에 끝낼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것들은 집중해서 공부를 하시고요. 최소한 이것들은 이해를 하고 계셔야 next level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는 첫 번째 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